푸르게 태동하는 아침의 기운이 만물에 깊이 베인 어둠을 몰아냅니다. 세상의 흐름에 기대지 않고 지리산에 묻혀 민족의 혼을 계승하는 삼성궁. 한민족의 시조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곳입니다. 궁 주변에 쌓아올린 1500여 개의 돌탑. 이 돌탑은 옛 소도를 복원하기 위해 쌓는 것으로 소때라 하는데요. 소도는 삼한시대,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자리를 말합니다. 3333개의 소때가 이뤄지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지리산 자락 삼성궁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수행의 길을 걷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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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